이데일리 김유림 기자께서 우리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에 집중되어 있었을 때 램시마 SC 프랑스 처방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기사를 썼네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외국인 기관투자자 셀트리온 러브콜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구요.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모두 바이오 순매수 상위권 종목에 셀트리온을 올렸다. 셀트리온은 1분기 증권과 컨센센스 하회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1분기 실적과 관련해 언민영 현대차증권연구원은 매년 2개 분기 동안 테바 위탁 생산 약 1,000억원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번 분기는 CMO 부재로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1공장에서 레케로나즈와 유플라이마 생산으로 램시마 IV 매출 비중 1%대 감소 및 램시마 SC 제품이 공급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셀트리온은 올해 램시마 SC 판매 국가 확대와 유플라이마 유럽 출시가 성장에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램시마 SC는 1분기에 유럽 시장의 70%에 해당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EU 5개국의 런칭을 완성했다. 지난 2월 램시마 SC가 프랑스에서 첫 처방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유럽 판매 확대에 돌입했다. 램시마 SC가 타깃하고 있는 프랑스 자가 면역질환 시장은 약 1조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재고가 빠른 속도로 소진할 경우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추가 공급이 예상된다. 유플라이마는 고농도 혐의라 바이오시밀러 중 유럽 시장에서 처음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최종경 한국증권연구원은 유플라이마가 2월 유럽 판매 허가를 확대하면서 공급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플라이마를 시장에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었 작년 4분기부터 유플라이마의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유플라이마의 생산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기에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김유림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말고도 램시마스시 유플라이마가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수재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